영상 뒷부분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비큐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우 숯불구이 바비큐의 모든 것 오늘 제가 준비한 한우는 새우살, 토시살, 부채살, 안심, 갈비살, 업진살, 차돌박이 거기에 제비줄이까지 제가 직접 8가지 종류의 한우를 준비해왔구요 거기에 6g에서 무상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1%를 위한 온라인 정육 브랜드라 선물 포장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6g의 뜻과 고기를 맛있게 굽는 법도 적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 카달로그와 검수 과정에 참여하신 장인분들의 서명이 적혀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품은 한우 원플러스 드라이에이징 제품으로 등심 3팩과 체크등심 1팩 6g의 드라이에이징 한우는 많은 언론과 유튜브에도 많이 노출된 드라이에이징으로 유명한 서동 한우입니다 새우살이 포함된 꽃등심입니다 마블링이 아주 끝내주고 육향도 아주 훌륭합니다 고기 두께는 1cm 남짓으로 집에서 로스로 구워 먹기 아주 좋은 두께입니다 바베큐 요정이 준비한 8가지 종류의 한우와 6g에서 보내주신 2가지 종류의 드라이에이징 한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르시는 편백나무 가지를 몰래 뜯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위에 고기를 이쁘게 담아보겠습니다 트러플 소금, 참기름, 와사비, 영양부추, 쪽파, 대파, 애호박, 송화, 새송이, 막간장까지 여러가지 재료들을 준비해 한우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숯입니다 오늘 사용할 숯은 비장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릴은 베르그오프 브랜드의 소형 그릴입니다 수통과 그릴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숯불의 향이 고기에 더욱 강하게 스며듭니다 많은 양의 비장탄을 빨갛게 잘 익혀서 수통에 가득 채워 아주 강한 불로 고기를 익히겠습니다 스테이크용 두꺼운 고기가 아니라 로스용 얇은 두께여서 센 불에 순식간에 익혀주세요 베르그오프의 기본 그릴은 뭔가 아쉬워서 웨버에서 구입한 두꺼운 무쇠 그릴을 얹어서 사용하겠습니다 1cm 이하 두께의 소고기를 구울 때는 아주 강한 불에 한 번만 뒤집어 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릴 마크가 진하게 나타나서 시각적으로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릴 위에서 바로 칼로 잘라 썰어 먹어보겠습니다 안심같이 마블링이 적은 부위의 경우 겉은 익히고 속은 거의 안 익힌 타닥기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6g 원플러스 드라이에이징 한호를 구워보겠습니다 등심의 마블링에서 떨어지는 기름 때문에 안심을 구울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일수록 그만큼 숯향이 더 강하게 스며듭니다 많은 양의 기름진 부위를 숯불에 구워 먹을 때는 맛간장을 이용해 브러쉬로 고기에 발라주면서 구우면 은은하게 고기에 늘어붙은 간장소스가 기름진 고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숯불에 굽다 무쇠그릴에 구워 맛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판매되는 한우를 구울 때는 강한 숯불에 구워 숯향을 입히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드라이에이징, 웹에이징한 숙성 한우는 아주 뜨거운 무쇠그릴에 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오랜 기간 숙성한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는 특별한 맛이 숯향에 돌려서 장시간 숙성의 특징이 사라져 버려 약간 아쉬웠습니다 지금 나오는 두 영상도 드라이에이징한 한우를 숯과 무쇠그릴에 구워 봤을 때 숯이 조금 터프하고 러프한 느낌이라면 무쇠그릴은 고기 특유의 형과 맛을 섬세하게 살려줍니다 일반적인 한우는 숯불을 추천드리고 프리미엄급 숙성 한우는 무쇠그릴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부위를 로스로 먹는 한우는 부위에 따라 먹는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마블링이 적은 부위에서 마블링이 많은 부위의 순서로 가고 마블링이 적은 부위에서는 육색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넘어갑니다 마블링이 많은 부위 같은 경우 새우살, 안창살, 살싯살 등을 먼저 먹고 다음으로 등심, 채끝 등심으로 넘어갑니다 차돌박이와 갈비살은 마지막에 술안주 느낌으로 조금씩 구워가면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갈비살과 차돌박이는 식감과 씹을수록 퍼지는 기름맛이 아주 일품이라 술안주로 아주 훌륭합니다 무쇠솥에 밥을 지어 다양한 한우를 올려 한우솥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에 바른 맛간장을 밥에도 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영양부추와 쪽파를 다져서 올려줍니다 이제 숯불에 구운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차곡차곡 올려주고 버섯도 사이사이 넣어주었습니다 고기위에 전체적으로 맛간장을 뿌려주고 느끼함을 잡아줄 와사비도 한쪽에 놓습니다 고소함과 시각적 효과를 더해줄 계란 노른자 참기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주고 다진 영양부추와 쪽파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숯불에 구운 한우와 잘 어우러져서 정말 끝내주는 맛을 선보입니다 아 또 먹고싶다 강원도에서 온 송이와 식스그램에서 보내준 원플러스 드라이에이징 한우를 무쇠그릴에 구워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볶음 라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 스타벅스 프리콘시 캠핑 의자입니다. 제가 영상의 같은 모델로 사용 안 한 제품이 3개가 더 있어서 구독자분들 3분께 하나씩 무료로 나눔 하려 합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6일 12시까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부작용으로 선별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